서울시가 오늘 오전 서울시청에서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서울시 민간건설사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자리에서 시는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 1년간 축적해온 동영상 기록관리 경험과 표준안을 민간건설사와 공유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7월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장을 대상으로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또 앞서 도급순위 상위 30개 건설사에 동영상 기록관리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30곳 모두 동참회사를 밝혔습니다. 설명회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